구독 누르셨습니까? 리포브카 갑시다잉 라우어2는 나오면 해야지 내 잠자고 있던 플스를 꺼낼 때가 됐지 라우어2 나오면 언차티드 DLC는 안하고 공표는 했지 DLC가 아니라 아예 뭐 하나 새로 보여주는 정도였다며 언차티드 5 나오는 느낌이었대 프리즌에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 빨리 파멸하고 프리즌가자 디버프카 2명 3명 4명 아 많아? 그래? 어 4명 한 스쿼드 창고 오른쪽에 하나 창고에도 하나 떨어진다 어딜 때리고 오냐 일로 와봐 창고 내릴 새끼 와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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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한테 보여 그냥 냅둬 냅둬 그 창고에 들어가 있어 어? 아닌데 이거 뭐 뛰어다니던데 다이나의 디지매 류 하던 빅헤드가 보고싶다고? 헤헤헤 아이 그런거 옛날이잖아요 제가 모른단 말이오 다이나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이제 눈하고도 게임 나랑 해변과 탐색충 하나 발견 어어 내 앞에 어어 내 앞에 하나 펌십해 하나 펌십해 둘 전 총으로 그니까 시비를 일어났어 3백삼십이 어디 여기 노란 펭 노란 펭의 돌 앞문으로 한 명 들어갔고 뒷문으로 한 명 뛰어봤어요 여기 집 안에서 사운드 여기 집 안에서 사운드 다음 집 자 빠른 파밍군 프리즌 정리하러 갑시다 가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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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서 사람 잡읍시다 가요 가요 아 이거 누구야 이거 혼자 있는거 빨리 갑시다 빨리 프리즌으로 달려 허터달 허터달 허벅지 터지게 달려 빨리 버터 달려 달려 크으 세상에 여기 바이크 있는데 누가 먹었다 과직 준비 과직 형 타 형 타 밖에서 총알 날라 잡았지 잡았어 잡았어 위집이었나? 여기 위집이다 안녕하세요 놀러 왔어요 아 나 눈뽕 통화 살려줘 일단 죽였어 뭐 있니? 총 있니? 아 AKM이야 얘 아까 여드랍 먹은 애 보러 가자 버기 다시 버기 뒷자리는 넘나 위험하잖아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사람 온다 S 방향 봐봐 4명 막 우르르 뛰어옴 저거 뭐임 쟤가 레드좀 받았어 잠깐만 레드좀 잡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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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어 파밍해 파밍해 우린 안 맞을거야 우린 안 맞을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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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 살려 살려 와아 마지막 마지막 레드존이 정확히 맞네 와아 정확히 마지막거 맞네 개소름 여기 쓰셈 여기 쓰셈 애미사고 갔다가 여기 핑 파랑핑 파직 사람 프리즌 쪽에서 순환한다 나야 나 아 너야? 내가 쏜거야 어 파면빵이다 점화 나 왜 못받지 하나도 있어 하나도 있어 저 안에 차온다 차온다 남쪽 봐봐 북쪽 봐봐 멈췄다 미친 뭘 쏘는거야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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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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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스톱 한 명 앞 원조 스톱 요기 스톱 뒤에 있는거 아니야 라스트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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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빠라빠바밤 빠라밤 터뜨려 터뜨려 내가 어그로 끌고 있잖아 터뜨려 터뜨려 콰직 준비 아앗 아앗 먹었어 누가 어떻게 차가 차가 공중에 뜬 동안 총알을 박은거야 지금? 나있는 친구가 없네 8배율 필요한 사람 누가 8배율 핀 찍었음 파랑색 식체가 몇만 더 있을텐데 여기 하나 한명은 오다가 죽었고 그치? 칼구파를 제가 아 나 8배율 형 내가 가질게 다시 나 안먹었어 아 그니까 누군가에게 말하는건데 어 8배율 여기있다 오탄 오탄 아 저기요 님? 저기요 님? 오탄 조금만 주시고 오탄 없어요 몇마리 많이 죽였지않은거야 3개 3개 뭐야 성기의 쌀 뭐야 잘 수 있게 가자 가자 오늘도 기록 찍으러 가자 다들 몇킬 했어 지금 0킬 3킬 지금 아 16킬 다 도합 갑시다잉 쭉쭉 갑시다잉 좋아좋아 다들 3킬 괜찮죠?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사람 발견 어디 여기 집 밖에도 있어 밖에도 있어 밖에 차가 붙였어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밖에 있다 밖에 어디 있는거 여기 있었던거같은거 여기 있었던거같은거 아니 여기 큰일 여기 큰일 여기 큰일 뭐지? 혼자 왔나 얘? 기저 사망이었는데 뭐야 에스 방향 에스 방향 에스 방향 온다 위 거기 온다 거기 두 대 음 맛있어 뭐야 안 죽었네 뭐지 더 있나 본데요 여러분 너 집안은 다클 했어? 응 방금 집안 내가 들어갔다 왔는데 뭐지 더 있나 본데 어 leur 시체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던거 아 짜증난다 집 안에 시체야 어디가? 형 집 안에 시체야 나 몰라 집 안에 시체했는데 speaks 아무것도 없음 아까 나한테 으악 총 Social 어디? 아 산위 SW 걔네가 우리가 방금 잡으면 두벅이 친구들일꺼야 두명 세명 세명 한 대 300 네명 네명 한 대 더 얘를 한 대씩 다 맞춰놨어 다 딸피 하나 기절 하나 더 기절 하나 컷 하나 사망이야 하나 다시 기절 다 컷 다 컷인지 알지 모르겠다 확신 못하겠다 갑자기 어 다 잡은거 같긴 한데 삼뚝도 있고 템 많으니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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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어떻게 맞추는지 알려달라고요? 자 저기가 궁금해요 그럼 이렇게 아 여기가 궁금해요 그럼 여기 이걸 조절한거 한번 쏴봐요 살짝 아래로 박혔죠 그럼 200두고 쏴보세요 200두고 여기 쏴볼게요 정확하죠 이런식으로 저거 안먹을까? 저거 이상하게 적을 많이 만났는데 왜 저녁이 엉키리죠 그쵸 막타는 카구팔거 모릅니까 아 아 아 아 뛰어와 네 가리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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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뭐야 뭐 쏘는데 자꾸 킬 들어온 사람 방금 아 아 아직 더 있거든? 여기 근처에? 고마워 비카 오자마자 순화 올킬 클립했어요 여기 있을까 아하 고맙습니다 들어와 어디있어 들어와 시차 세개 여기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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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기 숨어있었네 어 여기 화돈 또 생겼다 오 오탄 600발이다 그거 총 뭐였음? 그로자였나? 어 그로자 가자 움직이자 차 차 내거도 없으니까 저기 여러 명이야 한 명이 아니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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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깜짝아 야 밀밭에 누워있다 이 가 같은 것들 나 죽일라고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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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미 에너미 카피 저기도 에어드랍에 하나 더 떨어졌네 방금 잡은 애 방금 잡은 애 팔 별 없어 오 에어드랍 먹은 애다 에미 사고 와 블루 진짜 갈뻔했다 에미 사고면 에미 사고면 차 타 차 타 왔어 귀여워 거다 할걸? 누가 밀어넣을 때 불 놓고 왔어 아 진짜? 아어어어 아어어어 아어어어어어어 cido 열산 한번 하시죠 10-9 킬 8킬 여흠 3킬 30킬 여전히 3킬 9831 9,8,3,1 30킬 31킬 잠깐만 어? 9킬 만 더하면 되겠다 19킬이 되나? 왜 뭐 있어? 아 19킬, 아 29킬 어디 말하는 거니? 물 물? 아아아아아아 물 가자 가자 15,30, 타임 가자 가자 시간 왔어 저거 본 것도 유용하시다 진짜 전 빨리 갈라 했는데 님들이 내렸잖아요 한두 발 쏴보고 그냥 가보라 했는데 쟤 어디 나오잖아 그치? 살려줄 수야 없지 나왔네 죽이자 운전대 운전대 오케이 땡큐 앞에 사람 저기 차 우아지 있는데 쟤가 어디서 총맞았거든? 저 산 위에 사람 있어 내가 보기엔 저 총맞았어 쟤가 타타타타 나 이제 장전 좀 하자 아 재밌겠다 이제 위에서부터 걸을까? 걸어자 꺼졌어 저쪽에 1놈 없네 저기... 뭐야 어디야? 돌 돌 기절 하나 쟤 딱 보니까 저 집에서 정철 나오는 애거든 가자 오케이 저 돌... 돌이랑 오른쪽 집 중심으로 조심 어? 뒤에 쓰나? 우리 쏜거 아니지 저기 3층 집 3층 집 사람 아 걸... 걸르자 그러면 저거 못 잡아 아... 아 저 집? 저 집? 아 오케이 오른쪽 산에서 총 날아온다 우리 말고 오른쪽 산 조심 산인지 평연지 내 뒤인지 뭐 어디서 뭐 연락 멀리서 뭐 날아와 부스스가 비슷한 거 저... 15, 30 30 방향 3 저기 저기... 쏠 수 있어 저격촌 갔다가 저 정도 걸리면 15, 30 아 오케이 확인했어 아 500? 500 정도? 500 안 돼 400 400 정확해 400 안 돼 하나 헤드샷 기절 하나 헤드샷 기절 나이스 어렵게 아프네 진짜로 아... 아 뭐야 근처 아 저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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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사망개는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아까 3층 집에 사람 기절했었어요 저 아래 있는 애들 다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렇죠? 아니네 아니네 괜찮네 쟈네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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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존 저기 쟤네 걸러 걸러 SW 240 3층 집에서 뛴다 왼쪽만 잡아 왼쪽만 왼쪽만 한 명 기절 두 명 기절 오른쪽 조심 어허 에미 사고 그러는거 아냐 진정해 진정해 우리팀 위치 광고하고 그러는거 아냐 쟤 파밍이나 하고 와 아이템 필요하네 저거 잡자 길 세탁했죠? 좋아 나 이제 저거 좀 먹고 올게 시체좀 저 위에 사람 있다 280 300 방향에 하나 엎드려 있고 하나 뛰고 있고 어 확인 확인 잡을 수 있으면 갈겨 지금부터 얼마 안 남았어 알겠습니다 어떤 애들 있었나 고마워 칠 하나 뺏어먹고 나이스 그런거 좋아 쟤네 우리가 방금 소던에 끝났고 걔네 소던을 잡으면 돼 이제 오케이? 아이고 블레이즈 스쿨님 고맙습니다 좌측에다 남아있고 우측에 그 뭐야 엔터블이가 330에 있고 300에 어 뭐야 300 돌 뒤 300 돌 뒤? 응 300 바위 뒤 300 엔터블이 그걸 잡은거 아냐? 아니야 거기 지금 누워 기어다니는데 바위 뒤에서 나 조금만 앉아 조금만 조금만 봐봐 이미 능선 너머야 285 방향에 카고팔서 온게 285 방향에 카고팔서 온게 의식이 엄청 많아 지금은 NW 2 30 30 어 확인 돌 뒤 하나 한 명, 한 명 기절!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는 능서 아래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에헤? 나 주라, 나 주라. 나는 한 명이 여기 있을 것 같지. 나 주라, 나 주라. 수상하다네. 나 줘, 나 하나만 더 잡으면 30킬이야. 우리 미리 죽이지 말고 여기서 할까요? 계세요, 안 계시네. 아주라, 아주라, 나 주라. 아주라, 나 주라. 잡을 수 있지, 애드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응. 그러면 자, 갑니다. 삼삼빌런. 좋아. 후라이팬 간다. 라이나한테 간다. 후라이팬 간다, 후라이팬. 후라이팬 간다, 후라이팬. 어딨노? 후라이팬, 후라이팬. 어딨노, 어딨노? 뭔가 나 쏜다, 나 쏜다.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에디 역시, 나. 어디? 나 안 보여. 나 안 보여.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고마워요 여러분. 내 후라이팬 키를 줘. 여러분 고마워요. 몇 킬 했어? 나 4킬. 나 2킬. 나 5킬. 나 왜 명중 보상이 120인데, 킬 보상이 40이야. 어느 놈이냐? 세계 기록이다. 어, 리얼? 우리 48킬했어!! 몇길이라고? 48킬 오어어어!! 아 아깝다 1킬만 더 했으면 세계 신기록인데 48킬이 세계 신기록이야 동점이 동점이 세계 신기록이란 타임이래 비겼어요 똔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